천보는 충청북도 충주시 주더급에 위치한 기초화학물질 제조업체입니다. 천보는 2021년 9월 17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2.5% 하락한 26만 9천4백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8월 23일 대비 약 9.51%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9월 13일 29만4천원, 52주 최저가는 2020년 10월 27일 13만3백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9월 7일 99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6월 1일 2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천보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47.05%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11만주를 순매도하였고, 기관은 7만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19만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1년 9월 15일 가장 많은 16만주를 순매도하였고, 2021년 8월 24일 가장 많은 3만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5.09%에서 약 9.18%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9월 15일 약 9.18%, 최저 지분율은 2020년 11월 17일 약 4.56%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554억 9,135만원이며, 2016년 719억 대비 약 116.08%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301억 3,198만원으로, 2016년 149억 대비 약 102.2%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19.38%입니다. 순이익은 약 273억 7,137만원으로, 2016년 125억 대비 약 117.83%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17.6%입니다. 천부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98.42배이며, 지난 2019년 26.72배에 비해 약 268.33%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16.79배, 코스다 평균은 14.36대,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평균은 마이너스 9.42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2배이며, 지난 2019년 2.92배에 비해 약 310.18%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3.76대, 코스다 평균은 4.79배,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평균은 3.22배입니다. ROA는 10.5%, ROE는 12.19%입니다. 천부의 시가 총액은 2조 6,940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42위, 코스닥 종목 기준 13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기준 8위입니다. 매출액은 1,554억 9,135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957위, 코스닥 종목 기준 352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기준 28위입니다. 영업이익은 301억 3,198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476위, 코스닥 종목 기준 140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기준 20위입니다. 순이익은 273억 7,137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406위, 코스닥 종목 기준 125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기준 18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천부에 대해 3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대신 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34만 원을 제시하였고, 유한타 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27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31만 6,700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20만 원에서 34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19만 3천 원에서 26만 9천 4백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총 26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 천부는 4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19년 5월 13일부터 2019년 9월 9일까지 하락 추세, 2019년 9월 9일부터 2019년 12월 10일까지 하락 추세, 2019년 1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9월의 12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5월의 마이너스 133%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상승률이 예측 Daten 감사합니다.